연락은 어떻게 하지? 저 전화를 하셔야죠. 아 얘 너무 얼굴 적이네. 지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? 일단 7자리만 보여줘. 아 뭐.. 뭐.. 나 너무 이렇게 막 나 씌워보니까 싫거든. 아 그리고 아니.. 지금 뭐하는 거지? 네 번호를 찍어. 그리고 형이 마음이 봉할 때 전화. 아요. 통화 누르지 마. 통화 누르지 마.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나 질척되지 마 이런 걸 지워. 지우라고. 이거는 내 탐지 끝뿐이야. 말은 몰라 이거는. 내가 전화하기 덕분에 전화하지 마. 제가 전화 안 오면 어떡해요. 저 메일 할 거예요. 만질 수가 없어도 돼. 아 저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전화로 해요. 아 나 이런 거 싫다고. 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. 뭘 해보려고요. 뭐지.